강화읍 최고의 인기지역이죠 강화읍 남산이 대지 200평 주택 34평 주택 6평도 허가나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이구요 건폐률 50%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요 현재 전세 2억 4천의 사람이 살고 있구요 2025년도 8월달 만기입니다 도시가스 다 되어있구요 방 2개 화장실 2개 썬룸이 별도로 있구요 창고도 또 있습니다 잔디마당 과실수가 다수 심어져 있구요 2011년식입니다 고급 전원주택 주말주택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대지 모양은 2차선 도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출입하기도 편하고 땅도 비교적 잘 생겼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지금 전면이에요 지금 왼쪽에서 지금 나무 심어 놓고 이렇게 밭을 쏘고 있는 부분도 구기지 도로가 일부 있구요 또 이 해당되는 이 주택의 도로도 다 있어요 예 이 주택입니다 남양이구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데 주인이 직접 지셔 가지고 아주 단단하게 잘 지었어요 예 이렇게 보이시죠 오른쪽에 하늘색 지붕이 창고구요 또 아래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주차장 건물이 또 이렇게 있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제로 200평보다 더 넓어 보인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손님들이 예 그래서 오늘 강화음 남산이는 적어도 이 정도 위치에는 평당 한 250만원 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땅값 만도 5억 정도 봐야 되는 그러한 물건이에요 그런데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2011년 시기인데 그죠 이게 포함해서 현재 금매물로 4억 5천에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현재는 전세를 살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스피드하게 거래가 안되고 있는데 감안해서 내년 8월 달에 들어오실 분들이라면 아니면 또 세입자하고 협의도 뭐 그죠 이사 비용이라든지 이런거 주고 그러면 협의도 할 수 있을 수 있겠죠 예 오늘 뭐 협의 사항이 남아 있구요 예 이렇게 이 주택에서 보면 지금 현재 입주 중에 있는 1324 세대 서위 스타힐스 이렇게 지금 보이구요 그 앞쪽에 이렇게 지금 논이 보이죠 예 논이 여기는 두산 아파트 두산 우이브가 1324 세대 이번 달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바로 앞에 이렇게 2차선이 이렇게 4차선을 사거리로 만나고 있구요 바로 요 사거리에서 그죠 한 100미터 정도만 올라오면 이 주택을 만날 수가 있구요 이 집은 장점이 비에스 종합병원도 걸어갈 수 있고 농협 한화로마트도 걸어갈 수 있고 버스터미널 풍물시장 전부 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뒤에는 강화의 명산 강화 남산이 받침을 해주고 있구요 뒷받침을 해주고 있구요 그 밑에 산자락 아래 이렇게 고급 주택들이 모여있는 그런 남산이에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는 육장에는 주차장 쪽이구요 잔디마당 보이시죠 현재는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진 않지만 주인께서 만약에 이 집을 사서 누가 들어오면 관리만 잘하면 훨씬 더 멋있는 그런 주택으로 거듭날 거에요 왼쪽에 이렇게 소나무도 하나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수전이 이렇게 나와 있구요 네 여기까지 여기도 이제 이 집에 포함되는 나무들에 이렇게 전부 소나무도 있고 과일나무도 다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는 옆집과 여기 도로가 있는데 농사를 짓는 부분도 일부 있어요 뭐 그건 협의 사항이구요 하여튼 뭐 여기도 200평이기 때문에 다 넓어서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예 여기 여기 여기가 이제 창고 두 동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는 농사를 짓을 수 있는 그런 농기구들 뭐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사시는 분들한테 대부분 다 넘겨주고 갈 그런 계획이에요 이건 오른쪽 오른쪽 집과 경계선이에요 나무들이 꽉 차 있죠 네 이렇게 전면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앞에도 이렇게 소나무들을 다수 있구요 네 한번 내부를 한번 잠깐 들어 볼게요 오늘 이 세입자분한테 양해를 구했는데도 괜히 미안해 가지고 자세하게 사실 불도 못 키고 그냥 어렵게 어렵게 그냥 간단하게 내부는 좀 봤어요 미안해 가지고 네 자 보겠습니다 여기 신발장이 있구요 강아지가 한마디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턱을 만들었구요 거실 보이죠 예 왼쪽에 방이 하나 있고 이제 오른쪽에 방이 하나 있고 방 두 개에요 좀 세 개였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는데요 뭐 요즘 방 두 개도 별로 이렇게 뭐 거부하는 건 없어요 예 오히려 두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구요 여기는 다용도실입니다 넓게 이렇게 돼 있죠 예 이렇게 돼 있고 요 뒷문으로 나가는 데도 있어요 뒷문 데크도 있고 다시 거실로 들어왔구요 정문 쪽이 보이고 있죠 네 여기 이제 거실입니다 예 조금 불을 안 켜서 조금 어둡게 보이는데 감안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거실도 천정 전부 다 이렇게 나무 소재로 잘 마무리 해놨구요 여기 싱크대 입니다 이렇게 그죠 네 냉장고 있구요 싱크대 하부장 상부장 다 있구요 이렇게 보시면 음 네 여기 이제 방 두 개를 했죠 여기 방 요게 큰 여기도 두 번째 방이구요 네 여기는 이제 네 들어가 볼까요 음 이렇게 들어가 보면 네 여기 이제 그죠 이렇게 방 남양으로 다 앉아 있어요 네 쓰리 베이라고 봐야 돼요 거실 방 두 개 다 남양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화장실이구요 안방 화장실이 다 따로 있고 여기는 이제 그 그죠 거실 공용 화장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여기서 화장실 두 개입니다 오늘 남산이 주택을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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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